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주관과 객관, 대상과 자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처음엔 본질적인 것이 대상에 있다고 여겼다가 알고보니 자아에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아니구나 대상과 자아 둘 사이에 관계에 있구나 그리고 우리의 인식은 단 한 번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 자꾸 확장될 수 있고 넓어질 수 있고 깊어질 수 있는 것이니 일종의 운동과 같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보았어요. 오늘도 계속 이 자아와 대상, 주관과 객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부분은 55쪽 세 번째 문단부터입니다. 감각적 확신에 의해 직접적 개별자로 간주되는 이것이 차지하는 여기와 지금은 이렇듯 다른 여기들과 구분되고 다른 지금들과 구분되는 개별적인 점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운동이며 따라서 하나의 보편적 여기와 지금이다. 감각적 확신은 이것으로서 개별자를 지칭한다고 여기지만 실제 이것으로 지칭되는 것은 타자를 통해 자기 복귀된 매개적 보편자이다. 다시 말해 감각적 확신은 여기 지금의 이것의 본질을 직접적 개별자라고 사념하지만 실제 그렇게 사념된 개별자의 본질은 오히려 모든 여기와 모든 지금의 모든 이것들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자 자기 복귀적 매개적 보편자라는 말이다. 결국 개별자의 본질은 보편자이며 따라서 개별자를 인식한다고 생각하는 감각적 확신의 진리 또한 보편자이다. 이는 결국 감각적 확신이 인식한다고 생각하는 대상은 오직 이것으로 엄폐될 수 있을 뿐인데 이 이것은 모든 사물 또는 모든 자아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지칭사라는 것을 뜻한다. 존재하는 것은 어느 것이나 다 이것이 될 수 있기에 감각적 확신에서 이것 아래 의식되는 것은 어떤 특수한 개별자가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것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자인 것이다. 감각적 확신은 보편적 존재 일반의 의식이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인식한다는 것은 그냥 한번 규정하고 한번 정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해결은 우리의 인식을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구체적인 그런 개별자를 지시하고 지칭하는 용어들 예를 들어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대상을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구체적인 것이라고 했는데 벌써 구분과 함께 매개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보편자는 그냥 단순하게 자기 홀로 있으면서 모든 개별적인 현상들을 지칭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칸트가 말했던 어떤 틀과 형식이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자기 복귀적인 매개된 보편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용어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겁먹거나 기죽지 마시고요. 자기 복귀된 매개적 보편자라는 말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을 떠올리면 간단하게 이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 여기, 지금 이렇게 생각했던 단어들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걸 개별적인 걸 지시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개념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니까 매개된 개념, 보편적인 개념이라고 했죠. 그러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것을 지시하는 이 개념이 매개됐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개념이구나.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것, 여기, 자 라고 쓸 때마다 나는 무수하게 다른 것들과 매개를 맺고 관계를 맺으면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이구나 라는 걸 깨달은 게 자기 복귀된 매개적 보편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내가 지금이라고 하는 건 무수히 많은 지금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지금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자기 복귀된 매개적 보편자로서의 지금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어가 어려우니까요. 용어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해주는 내용에 집중하시는 게 더 편합니다. 괜히 보통 사람들은 용어가 조금 어려우면 단어가 조금 어려우면 굉장히 무언가가 심한 것이 있을까봐 겁부터 먹고 굉장히 어려운 단어일 거라고 질의 짐작 추측할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해드렸죠. 어떤 하나의 개념 어떤 하나의 암은 다른 많은 것들과 타자들과 매개되어 있구나 관계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단어를 쓰더라도 다른 많은 것들과 관계 맺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써야 되겠구나 그럴 때 자기 복귀된 매개적 보편자로서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해보면 자기 복귀된 매개적 보편자가 아닌 개념이 어디 있겠어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고 있어요. 이 책을 제대로 알려면 여타 다른 책들을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타 다른 책들의 모양, 형태, 재질, 내용 등등을 알고 그것과 이 책이 어떻게 같고 또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파악할 때 이 책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이것이 감각적 확신의 단계에서 파악될 수 있는 보편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감각적 확신의 단계에서는 직접적으로, 직자적으로, 1차적으로 대상을 파악하고 알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알고 보면 이미 매개되었던 보편자구나 이걸 파악하는 게 감각적 확신의 단계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해겔이 말하는 보편자는 칸트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칸트에게 보편적인 것은 무제약적 개념이에요. 현상들을 넘어서서 이 현상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개념이 보편적인 건데 해겔은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개념들이 벌써 보편적인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전부터 누누이 얘기했듯이 어떤 하나의 개념을 사용하더라도 각 학자마다 사용하는 그 내용과 의미가 다르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처럼 학자마다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툴에 입각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방법에 입각해서 개념도 달라지고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참된 실력자를 여러분들이 간별하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하나의 단어를 사용할 때, 혹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소개할 때 그것을 길게 설명하든, 간략하게 설명하든 꼭 어떤 맥락하에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밝히는가입니다. 순수라는 개념을 써서 이것을 칸트에게도 적용하고 해겔에게도 적용하고 그 외에 다른 개념들에게도 적용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공부가 아직 미진하고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감각적 확신의 의식은 그 의식이 지향하는 대로의 대상, 즉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풍부한 인식 대상을 만나지 못한다. 감각적 확신의 진리는 오히려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추상적인 여기, 지금의 이것, 보편적 사물이나 보편적 자아에 지나지 않는다. 감각적 확신이 스스로 인식한다고 생각하는 구체적 개별자가 실은 보편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각적 확신의 의식에 입각해서 감각적 개별자의 실제성을 절대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근거 없는 것이다. 감각적인 것 또는 이곳으로서의 외적 사물의 존재나 실제성이 의식에 대해 절대적 진리를 가진다는 것이 철학적 주장으로 또는 심지어 회의주의적 결론으로까지 제시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는 결국 우리가 구체적인 개별적 사물의 존재를 감각적 확신의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소박한 실제론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다. 감각적 확신이 인식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으로 지칭된 것이 사실은 보편적 사물 내지 보편적 자아일 뿐이기 때문이다. 네 그렇습니다. 감각적 확신의 단계에서는 대상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고 대상을 바로 알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따져보니까 감각적 확신의 단계에서 만났던 대상은 이미 구분과 매개를 가지고 있는 보편자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감각적 확신의 단계에서 추구하는 그런 지식을 획득했을까요? 하지 못했을까요? 당연히 하지 못했죠. 그러므로 감각적 확신의 단계에서 보고 있는 것이 실은 보편자인데 이것을 착각해서 대상에 대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알았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해서는 안 된다고 해결이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비가 온 뒤에 뜨는 저 무지개를 보세요. 우리는 무지개를 직접적으로 보고 있지요. 자 그런데 물어보겠습니다. 무지개는 몇 가지 색일까요? 네 각자 말할 거예요. 한국의 문화권에선 7가지고요. 다른 여러 문화권에선 9가지 혹은 5가지라고 말하는 그런 문화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무지개는 실제로 몇 가지 색으로 되어 있을까요? 네 무수하게 다양한 색의 스펙트럼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가 무지개를 지금 내 눈앞에서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무지개를 직접적으로 우리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벌써 문화권에서 규정한 7가지 색, 9가지 색, 5가지 색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무지개를 빨주노초 편안부에 7가지 색이라고 규정한다고 쳐요. 무지개의 저 빨간색이 이 책에 나와 있는 빨간색하고 같을까요? 혹은 옷이나 자동차에 있는 그 빨간색하고 같을까요? 아니죠. 전혀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적으로 즉 무엇인가를 대상을 처음에 딱 보거나 만져보거나 맛보거나 들었다고 해서 이것이 정말 확실한 진리이다. 내가 확실하게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들은 것이 무조건 옳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언제나 문제가 발생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확신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문단에 덧붙여 이것은 바로 해결이 소박한 실재론을 비판하는 것이다. 라고 한자경치가 덧붙인 건데요. 소박한 실재론이란 우리의 인식 너머의 대상이 그대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고 듣고 맛보았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옳고 맞다고 생각하는 이런 확신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언제나 전부가 아니고 하다못해 그 경험도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더 깊이 체험하고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공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4. 감각적 확신에서 지각으로 우리의 자연적 의식이 감각적 확신의 단계에서 인식하고자 하는 대상은 구체성과 개체성을 지닌 개별적 감각 대상이지만 그러나 실제 감각적 확신이 포착하는 것 또는 감각적 확신이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보편자일 뿐이다. 여기 지금의 개별자라고 생각한 이것에 해당하는 것은 모든 다른 사물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보편자인 것이다. 사물들이 현실적 사물 외적 또는 감각적 대상 절대적인 개별 존재 등의 표현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으로서 말하는 것은 오직 보편자일 뿐이다.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칭해질 수 있는 것은 비진리, 비이성, 단순한 사념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어떤 것에 대해 그것이 현실적 사물이고 외적 대상이라는 것 이상을 말할 수 없다면 그것은 단지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말해진 것이며 따라서 다른 모든 것들과의 차이보다는 동일성이 말해진 것이다. 이것으로 칭해진 것이 개별자가 아니고 보편자라는 것은 곧 감각적 확신이 의도하는 그런 개별자란 언표될 수도 없고 인식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해결에 따르면 사실은 누구나 감각적 사물이 개별적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다. 누구나 세계 존재에 대한 그런 회의와 절망을 이미 내적으로 느끼고 있으며 존재의 무상함을 알고 있다. 해결은 인간뿐 아니라 심지어 동물까지도 그런 존재의 무상함과 험앙함을 알고 있기에 그 험앙함을 생리적 욕구로 메워나간다고 말한다. 네, 실현 앞에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제 감각적 확신의 단계를 마무리 짓고 지각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요약하고 정리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처럼 감각적 확신의 단계에서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이 대상에 대해서 이 대상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 우리는 보편자를 만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아니면 우리 인간은 구체적인 대상을 만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보편적인 개념을 통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겠죠? 분명히 저는 혹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단 하나의 유일한 존재일 텐데 제 자신을 소개한다고 혹은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소개한다고 하면 이렇게 사람이라는 것 혹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 여러 가지의 동일한 것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여 그런 개념들을 통하여 소개를 해주고 설명을 해줄 것 같습니다. 제 언어와 여러분들의 언어가 다르다고 한다면 의사소통은 생겨나지 않을 테니까요. 여기에 해결은 더 말합니다. 어쩌면 인간이란 대상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내 자신이 누구인지도 정말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요. 내 가족이나 친구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온전히 다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몸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은 존재의 무상함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결국엔 근원적으로 이 암과 대상을 일치시킬 수 없다는 불안함의 생리적 욕구만 그저 먹거나 마시거나 자는 것 지금 피어나는 단순한 욕구만을 중시할 뿐이다 라고도 말을 하고 있네요. 이처럼 감각적 확신에서는 그 인식이 대상과 일치하지 않는다. 즉 감각적 확신은 진리인식에 실패한다. 감각적 확신은 구체적 개별, 대상을 이것으로 포착한다고 여기지만 실제 이것으로 주어지는 것은 추상적 보편자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감각적 확신 자신은 자신의 인식의 실패를 알지 못한다. 감각적 확신은 자신이 이것으로 포착하는 것이 보편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것을 구체적 개별자인 것처럼 여기는 한해서만 감각적 확신으로 남기 때문이다.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을 파악했다고 한 감각적 확신이 실제로는 보편자를 파악했던 것이기에 결국에는 진리를 획득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때 해결이 말하는 질도 바로 칸트가 말했던 진리하고 동일한 겁니다. 자고로 진리란 인식과 대상과의 일치라고 칸트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감각적 확신의 단계에서는 지금 이것이라고 말함으로써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그런 대상을 파악해서 안다고 일치시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해결이 말한 것처럼 감각적 확신의 단계에서는 보편자를 알았으니 인식과 대상을 일치시키지 못했다. 결국엔 진리 확보에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각적 확신의 단계에서는 자신이 착각합니다. 잘 인식했다고 저 대상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했다고 착각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만화 주인공들의 옷을 입고 자신이 그 주인공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단계 그 단계가 감각적 확신의 단계 같네요. 그렇지만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생각이 깊어지고 견문이 넓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저렇게 진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감각적 확신의 단계에 머물러선 안 되겠죠. 당연히 의식을 더 한층 발전시키고 높여야겠죠. 고양시켜야 되겠죠. 그렇다면 감각적 확신의 실패를 아는 의식은 어떤 의식인가? 그것은 해결이 지금까지 분석한 것처럼 감각적 확신에 대해 철학적으로 분석하여 감각적 확신의 본래 모습을 아는 우리 즉 반성자로서의 우리의 의식 또는 철학자의 의식이다. 그러나 철학자의 반성은 이미 존재하는 자연적 의식 활동에 대한 반성일 뿐이다. 따라서 감각적 확신의 실패를 스스로 자각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의식은 철학적 반성을 통해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 반성에 앞서 이미 인간의 자연적 의식 안에 존재하고 있다. 반성의 내용은 외부에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 의식 안에서 찾아지는 것이다. 감각적 확신의 모습을 제대로 자각한 의식은 더 이상 감각적 확신의 의식이 아니다. 그 의식은 이제 더 이상 어떤 직접적인 것을 인지하려고 하는 대신 보편자를 통해 대상을 인식하려고 한다. 보편자를 매기로 하는 인식 보편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식은 바로 지각이다. 그러므로 감각적 확신의 의식은 스스로의 좌절하면서 그 다음 단계의 의식인 지각으로 나아가게 된다. 나는 직접적인 것을 알려고 하는 대신 지각을 하게 된다. 자 감각적 확신 단계에서의 인식이 직접적인 지가 실은 보편자이고 감각적 확신 단계에서의 지는 진리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깨닫는 것은 반성하는 의식, 철학자의 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렇게 반성하는 의식, 철학자의 비판적인 사유를 활용하는 모습은 실은 일부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해결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 모든 인간의 의식 안에 이미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바로 그것을 해결은 지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감각적 확신의 단계에서 우리는 우리가 파악하였던 것, 우리가 알게 된 것은 결국엔 보편자였으니까 그러면 내가 대상을 직접 알 필요가 없겠네. 단순히 내가 대상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나,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이게 더 중요하네. 그러므로 우리가 대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지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해결은 지각을 보편자를 매개로 하는 혹은 보편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의식을 지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어떠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강의를 하면서 약간 속이 시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현상학 책으로 했으면 아직도 한참 여러분하고 읽을 텐데 벌써 감각적 확신의 단계가 끝나서 지금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부담감이 조금 덜해지는 것 같습니다. 부담감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혹시나 걱정되실 분들 있으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도 처음이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매우 자세하고 쉽게 해결을 접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 정도만 알아도 어디 가서 해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대화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계속 읽으면서 해결의 변증법적 사유 부정적 변증법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도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